자동차라 하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니까 크게 별게 있겠냐라고 하시지만 별게 있어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도함도 없이 할 게 많고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처음에 영어 제일 처음에 배우셨을 때 기억납니까? 안 나지. 그때가 중학교 때 처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괴로웠던 기억이실 거예요. 처음 영어적할 때. 그때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소한 용어들이 겁나 쏟아질 겁니다. 그럼 이 생소한 용어들을 듣고 이거를 다 마스터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큰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큰 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뼈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림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래이래이래이래 보면서 할 게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아 전체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 아 저런 그림이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면서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발짝씩 다가갈 때면 어떻게 해야 좀 그림이 크게 보이겠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한 부분이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제일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듯이 보고 아 그림 좋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이거 하는데만 한 번, 반, 두 번을 돌아야 돼요. 이론적인 내용을. 근데 처음 배울 때부터 막 붙어가지고 이거 배우고 있거든. 이거 이거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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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막 외우는 거지. 근데 뭐신데지 뭐 어디하고 있지? 그럼 막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 뒤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 이건 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딱 뒤에서 봤을 때 그림이 전체 뭐다라는 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다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내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느 부분인지 그 파트 파트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 조합을 한꺼번에 다 해놓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완전 완벽하게 준비해서는 시험치지는 못하세요. 얼마만큼 내가 자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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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횟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떻게 배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해서 크게 지금 파트를 4개로 나누었어요. 4개로. 그래서 많은 걸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 일반이에요. 자동차 일반. 자동차 일반이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다? 2, 3, 4가 메인이에요. 2, 3, 4를 하기 위한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간다라는 개념,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들어간 걸 어디서부터 얘기한다? 엔진, 전기, 체시, 파트 나누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지. 교재 몇 페이지 볼까요?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단이라고 하는 차 있지? 겹칠겹칠 외형 다 나와 있는 차.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 껍데기가 포함한 차량 이렇게 있을 때 나눌 수 있죠. 어떻게? 기계자체가 있는 공간. 그죠? 그리고 뭐야? 사람이 타는 공간. 그리고 뭐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엔진이 실리는 공간, 사람이 타는 공간, 짐을 실는 공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져 있는 것을 우리 그냥 흔히 뭐라고 하느냐. 세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사 중에서. 그죠? 그럼 이렇게 세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덩어리 차체. 즉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건 차체지요. 자동차에서.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다? 차체를 살짝 드러냈을 때, 드러내고 나면 이 모양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 이거 이거. 차체를 드러내고 난 거. 차체를 드러내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자동차예요. 이게 자동차. 이게 자동차고 제일 앞에 있는 거. 대부분 다 승리사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 큰 덩어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엔진. 엔진. 그러면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엔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같은 엔진이라도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죠. 맞잖아요. 휘발유로 가는 엔진이 있고, 경류로 가는 엔진이 있고. 그 다음 뭐? LPG로 가는, LP가스로 가는 엔진이 있겠어요. 그런 연료, 사용하는 연료별로 엔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우리 엔진 파트에서 할 거라. 엔진 파트에서. 엔진 파트에서. 그 다음에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지겠지.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져서 바퀴까지 전달이 돼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엔진 덩어리 옆에는 항상 무슨 덩어리에 붙어있다? 변속기 덩어리라는 게 붙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외형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엔진 옆에는 변속기 덩어리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있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외형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안에 존재하는 거. 뭔데? 수동면허 다 따셨죠? 어차피 일정 대응할 거니까. 수동면허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못 쓰는데. 왼쪽 페달이 밟는 거. 뭔데? 왼쪽 발로 밟는 거. 뭐예요? 클러치죠 클러치. 클러치 뭐 할 때 밟는데? 시동 걸 때 기어 바꿀 때. 이거 왜 밟는데? 엔진에서 변속기를 가는 동력이 일시 차단하겠다는 개념이지. 차단해 놓고 어떻게 엔진 시동 걸고. 그 다음 어떻게 변속할 때도 밟아 놓고 내가 원하는 기어 치형 맞추고 붙이고. 자르고 내가 원하는 치형 기어 맞추고 붙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동력들 순서로 얘기하면 뭔데? 엔진에서 동력 만들고. 그럼 그 동력이 어디로 가? 클러치로 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어 비용을 맞추니까 변속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으로 동력이 전달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의 회전을 두 개로 만들기 위한 축. 뭐 종감수장치 자동기관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동축 휠 타이어. 그니까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동력 전달장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동력 전달장치부터는 어느 파트에? 셰시 파트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셰시.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파트에서는 사용되는 연료별로 엔진을 나눌 거고.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클러치, 변속기, 그 다음에 축, 바퀴, 휠, 타이어 쪽으로 가는 거. 이건 뭐다? 전부 동력, 전달장치라고 해서 배울 거고요. 셰시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보내야 되지. 핸들, 핸들, 조향, 핸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조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노면에 충격받잖아. 노면에 충격을 운전자가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더 낫나요? 스프링 이런 게 들어가지. 우리 스프링에 쇼곱쇼곱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다? 현가 장치라고 해서 운전자가 노면에 충격받지 않게 최대한 완충시켜주는 장치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거지.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안전적으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하겠지. 그 브레이크와 관련된 걸 뭐라고 한다? 제동장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뭐 엔진 배울 거야. 엔진. 연료 별로 나눠서. 그 다음 뭐다? 셋시에. 셋시에서 동력 전달 되는 순서. 클러치, 변속기, 축, 휠, 타이어. 동력 전달 자체 배우고. 그 다음에 조향 장치. 그 다음에 현가 장치, 제동 장치. 거기까지가 뭐야? 셋시예요, 셋시. 그럼 하나 남았지? 중간에 끼인 거 뭐? 전기죠, 전기. 전기는 뭘 전기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키 가지고, 키 가지고, 자동차가 가지고 주변에서 띡! 누르죠. 띡! 누르거나 가까이 가면 저로도 열리기도 하죠. 그럼 내가 눌렀을 때 차 문이 열려. 그럼 차 문이 열리는 전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차가 동력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지가 문을 열겠어요? 리모컨 눌렀을 때 지가 알아서 문을 열잖아요. 어디서 동력 받아가 문을 열겠어요? 그럼 배터리, 배터리. 축전지. 전기장치의 메인은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그러면 이제 문 열었어. 차 탔어. 키를 꽂아서 돌리더니 버튼을 눌러.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시동을 거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리는 이 스위치 신호에 의해서 배터리의 전원을 내 키 스위치 지나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모터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모터가 어떻게 구동, 배터리에서 윙윙윙 구동되는 게 어떻게 한다? 엔진이 어떻게 첫 번째 폭발이 될 때까지 물려서 계속 돌리는 거지. 윙, 계속 길길, 웅 하고 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길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터를 뭐라고 한다? 기동, 전동기라고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인 세 가지지. 배터리가 뭘 한다? 기동, 전동기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거죠. 시동이 걸리고 나면 엔진이 스스로 돌기 시작했죠. 엔진이 스스로 도는 데다가 어떻게 한다? 펜벨트를 거는 거지. 펜벨트를 걸어가고 그 펜벨트에 뭘? 발전기라는 걸 묶어놓지. 그래서 엔진이 돌면 어떻게 한다? 돌아가는 에너지로 어떻게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지. 배터리는 이랬으니까 이제 충전을 해줄게. 이게 세 개가 메인이잖아. 배터리, 기동, 전동기 소모시키고 시동 걸렸어. 시동 걸리고는 뭔데? 그런데 엔진이 발전기 돌려서 발전기를 다시 뭘 충전한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한다. 이게 전기장치 메인이잖아.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뭔데? 더울 때 트는 거. 에어컨, 에어컨. 냉방장치. 이게 메인이에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이런 거지. 자동차 위반에서 어떻게 2, 3, 4를 하기 위한 2편, 3편, 4편을 배우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하는 거고 2편에서 뭐 배운다? 제가 엔진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해. 엔진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사용되는 연료별로 나눌 수 있다면서. 휘발유를 연료 쓸 수도 있고 경률 연료를 쓸 수도 있겠지. LPG도 연료도 쓸 수 있지. 그 연료의 특성별로 어떻게 엔진이 종류가 좀 나뉘겠지. 그거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셰시에서 뭐 안됐어요? 엔진에서 동력 만들어서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뭐 배운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 변속기 쭉쭉쭉 배울 거 아닙니까? 휠 타이어까지. 그 다음 뭐 이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내야 된다. 무슨 장치? 초형 장치. 노메요충기 흡수한다며. 무슨 장치? 형과 장치. 그 다음 브레이크. 무슨 장치? 제동 장치 통 묶어서 어디 배운다? 셰시에서 배우면 끝. 끝. 그 다음에 우리 배우는 게 뭔데 이제? 이게 메인이 됐죠. 배터리.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 충전자치. 이 세 개가 메인이 됐지. 이 세 개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냉매. 아,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장치. 여기까지 하면 자동차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장치까지 해서.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씩 하나씩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란 말이에요.